이번 강의에서는 전치사, 접속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명사, 명사구, 명사절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격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사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어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목적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런 거 말고 팔품사들 중에서 두 가지의 품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품사들이었나요?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 목적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동사는 명사와 명사구, 명사절을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전치사는 이들을 모두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치사는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나요? 명사와 명사구 중에는 동명사를 명사절 중에는 외더절과 의문사절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전치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 크게 다음에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치사는 자동사 또는 형용사의 뒤에 붙어서 이들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두 예문을 살펴보시죠. 이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는 하나의 타동사처럼 기능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문장의 형식이나 수동태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보호로 쓰였다면 형용사구가 되고 장소, 방법, 시간 등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부사구가 됩니다. 다음의 예문에는 두 개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있습니다.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Many people in southern Spain live in cave houses. 이 문장은 남부 스페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굴집에서 산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기서 in southern Spain은 문장의 주어인 many people을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부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주고 있어요.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 어떤 개념인지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그 명사는 한정되고 또 구체적이 됩니다. 따라서 in southern Spain은 형용사구로 쓰인 것입니다. in cave houses는 당연히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 전체 수식의 부사구가 되겠네요.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live in cave houses에서 live in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타동사 형태로 보고 cave houses를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live를 자동사로 보고 in cave houses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로 볼 것이냐 사실 어느 쪽으로 봐도 문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전치사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의 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는 크게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나뉘는데 등위접속사에는 and, but, or, nor, for, so 등이 있습니다. 등위접속사는 두 개의 자를 대등한 관계로 연결합니다. the guy is tall and I am tall. 이 문장은 사실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도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등위접속사는 공통된 요소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e guy and I are tall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R로 써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바로 앞에 I가 있기 때문에 M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동등한 절들을 연결시켜주는 등위접속사와 달리 종속접속사는 두 개의 절들 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켜서 종속된 절 전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종속절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예문들에서 주절과 종속절을 한번 구분해보세요. 그리고 각 종속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고 이해될 때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문법적으로는 복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따금 이 복문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게 돼요. 가령 If the guy is handsome, I will marry him.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만약 그 남자는 잘생겼다면 내가 그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또는 앞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생략에서 예로 들었던 The man you like is a doctor. 같은 문장을 너는 사랑하는 그 남자가 의사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의사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죠. 왜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의 주어에 붙는 조사는 은는과 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복문에서 주절의 주어에는 은는 조사가 붙고 종속절의 주어에는 이가 조사를 붙여요. 혹시라도 해석할 때 조사의 선택 때문에 해석이 잘 안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원칙을 잘 지켜서 한번 해석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주절과 종속절과 같은 문법적 개념들을 먼저 제대로 배웠다면 영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한국어 문법을 좀 더 제대로 정립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접속사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사 외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모두 쓰이는데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장의 when은 의문사로서 언제라고 해석합니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그런데 어떤 때냐 그가 처음으로 문장에 등장했던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 문장의 when은 관계부사로서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I will tell him everything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거야 when it comes 그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서 when은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구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석에 의한 방법입니다. 다 넣어서 해석해보면 돼요. 가령 첫 번째 문장의 when을 부사절 접속사 뭐뭐할 때로 해석하면 그가 돌아올 때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접속사들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조의 이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when절은 구조적으로 명사절이 될 수 없어요.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두 문장 모두 I가 주어로 딱 박혀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죠. 만약에 when절이 보호라면 주어와 equal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I equal when절이 될 수 없죠. 그리고 when절이 목적어가 되려면 앞에 타동사 또는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전치사는 보이지 않고 타동사 remember의 목적어는 the time ten의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힘 직접 목적어 everything 모두 다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장을 주절까지 해석해보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거야. 의미상 문법상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뒷부분은 모두 수식하는 요소에요. 문법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죠. 두번째 문장의 경우 왼절이 명사 the time을 후추식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때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 등장했던 때로 한정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때의 왼절을 형용사를 접속사인 관계부사로 보는 거예요. 반면 세번째 문장의 경우 왼절이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가 돌아올 모든 것 뭐 이렇게 해석해도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관계부사 왼절의 선행사는 시간에 관한 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everything이 관계부사 왼절의 선행사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거야. 그런데 그때를 그가 돌아올 대로 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의 왼절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봐야 합니다. 첫번째 문장은 I don't know까지만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I don't know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문맥상 모르는 것의 대상 즉 목적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이 왼절이 의문사절로서 노후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접속사 when을 구분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은 철저히 경험의 문제예요. when은 독해하다 보면 엄청 자주 나와요. 특히 의문사 when과 부사절 접속사 when이 자주 나오고 관계부사 when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오는 편이지만 조금만 독해 연습을 해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접속사 if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주로 보는 if는 부사절 접속사죠.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되는데 if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 문장을 먼저 한번 해석해보세요. 예전에 가정법 과거는 언제 어떻게 왜 쓰는가에서 설명했지만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이 부절의 시제가 과거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널 텐데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처럼 해석하면 대단히 어색합니다.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물어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미상 그는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죠. 구조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문장은 if를 제외하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는 물어보았다. 물어본 내용이 없죠. 그 물어본 내용, 즉 목적어가 바로 if절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은 if절을 제외한 주절이 완전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것이다. 타동사 say의 목적어 hello가 있고 전치사 to의 목적어 hur도이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뒤에 if절은 수식하는 요소이고 내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조건을 한정해주는 문장 전체의 수식의 부사절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If you try hard, nobody will care if you win or lose. 이 문장은 총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3개의 주어 동사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3개의 절 중 2개가 if절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if와 부사절 접속사 if가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흔치 않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누구도 내가 이기든 지든 신경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3강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명사절 접속사 if는 보통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지만 뭐뭐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잘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용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문장의 신스 중 어떤 것이 전치사고 어떤 것이 접속사인지 한번 구분해보세요. 고르셨나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뒤따르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신스가 전치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신스는 접속사입니다. 신스 뒤에 he was a boy,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뒤따르고 있죠. 신스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형태가 같고 의미도 같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신스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강 문제의 답은 뭘까요? 우선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because도 뭐뭐때문에, because오브도 뭐뭐때문에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제가 물결무늬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땡땡땡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명사적 개념에는 보통 땡땡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서술적인 개념에는 물결무늬 표시를 합니다. 어쨌든 because는 접속사, because오브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문장의 답은 전치사 because오브가 정답입니다. 그녀는 굳은 날씨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두번째 문장은 접속사인 because가 정답입니다. 그녀는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죠. 두 문장이 서로 거의 똑같은 의미이지만 독해할 때 이렇게 접속사와 전치사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와 because오브의 구별은 그나마 쉬운 편이고 양보의 전치사와 양보의 접속사 구분이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양보의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설명하면서 이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though와 although는 보통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even if와 even though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보의 전치사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despite와 inspire o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despite가 보통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의 의문을 보시죠. 답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장은 전치사 despite가 정답이고 우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접속사 no가 정답이고 우리는 날씨가 나빴으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유형의 문제들이 꽤 쉬워 보여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종종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택문항 뒤가 좀 길면 although, 짧으면 despite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기 때문이에요. 전치사 although 또는 전치사 despite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컴마 있는 곳까지인데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lthough를 많이 찍어요. 설마 이 안에 주어동사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안에 주어동사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다양한 주의 법적 금지와 전국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투부정사는 형용사 적용법으로 앞에 명사고 various state law bands and nationwide campaigns를 후추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 despite의 목적어가 and로 연결되어 있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서 좀 길어졌을 뿐 어디에도 주어동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lthough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역시 앞의 문제와 구조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뒤에 they cannot vote라는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컴마 뒤에 the election is 이런 식으로 또다시 주절에 해당하는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although를 정답으로 찍기 쉽습니다. 그런데 cannot vote 앞에 the fact that이 있는 걸 잘 확인해야 돼요. the fact는 명사고 that은 접속사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구조가 조금 달라요. 관계대명사절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동격절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어쨌든 동격절은 관계대명사절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격절을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the fact를 수식하는 구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the fact는 전치사 디스파이트의 목적어가 되고 동격의 접속사 넷절이 이끄는 동격절이 the fact를 후추수식하는 거예요. 역시 접속사인 올드오가 올 수 없습니다. 이제 1장 팔품사의 교회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영어는 결국 주어와 동사의 문제예요. 주어, 동사를 얼마나 잘 찾느냐 그리고 목적어와 보호의 개념 또한 수식어의 개념 어떤 것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어, 수식어가 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팔품사의 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